0882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원컴포텍입니다. 이원컴포텍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이원컴포텍은은 동사는 트럭시트 및 버스 운전석, 상용차 내장 제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모비스의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력제품인 에어시트, 고정형 시트 등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상용차에 장착하고 있음.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동사는 현대자동차의 트럭 차종의 전 모델의 시트, 버스 운전석 시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4년 11월 설립된 자동차용 에어 서스펜션 시트, 일반 고정형 시트, 스프링 서스펜션 시트 및 상용차 내장제, 흡음제, 선반, 햇빛 가리개 등 전문 제조업체인 대시 현대자동차의 한차 협력업체로 현대자동차 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현대자동차의 성장에 매출이 연동되고 있음. 대시 2020년 미국 바이오 신약 개발사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가 동사 지분 취득으로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한 바. FDA 임상을 진행 중인 치료제를 비롯 5개의 파이프라인 보유 재무 대시 상하일 락다운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혼란에 따른 수출 시장 부진에도 국내 시장에서 제품 및 금형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바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되었음 대시 유연가 유래 상승과 지급 수수료, 판매 보증비 등의 증가로 영업이 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기타 비용 및 금융 비용 증가로 순손실 폭 확대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로 주요 제품 및 금형 부문 매출 성장과 자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IL-7R이 임상 진행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이원컴포텍의 시가 총액은 2,08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55위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상장 주식수는 2,315만 7,300의 순다섯 주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원컴포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61.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6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3.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4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5.15배, 1,7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원, 마이너스 52억원, 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원, 마이너스 150억원, 마이너스 30억원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242.5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컴포텍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8,91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9,000사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컴포텍의 총가는 9,000원이며 주가가 이원컴포텍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원컴포텍의 총가는 9,000원이며 주가가 이원컴포텍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이원컴포텍은 거래량 16230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9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52,03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4,780세주, 키움증권에서 17,46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860주, 제2피모간에서 7,4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8,457주, 키움증권에서 25,727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5,166주, 한국증권에서 13,990주, 삼성에서 11,99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0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원컴 포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